ㅋㅋ ㅋㅋ 그렇게까지 진지하지 않아도 되거든 나는? 근데 뭔가 제가 뭔가 조심스러운가봐요 진짜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말을 중간에 끊어가지고 아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좀 그런거에요 그러고 이제 안건을 다 얘기하고 질문 타임이 있거든요 저희는 그 질문 타임에 보통 다 몰아서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먼저 왁권님 얘기를 다 듣고 그 느낌? 맞아 맞아 그런거에요 진짜 했는데 자고 일어난지 해명하실 필요는 없는데 비차님 해명하실 필요는 없어서 해명하실 필요는 없어서 대답을 해보는 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저의 진심을 아 예를 들면 불렀는데 바로 대답 안하고 아닙니다 이거 대처진 목소리라서 네 왁권님 이렇게 말하는거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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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목소리를 뭐 아직도 그렇게 뭐 그거 하는건가? 나는 다 그냥 나는 멤버들 목소리 다 다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거야 아 뭐야 저의 대처진 목소리도 상관없으시다면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